원장님 안녕하세요. 죄송하지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혹시 지금 제 상태로 봤을 때 이를 갈거나 딱딱한 걸 많이 씹어도 광대뼈가 안 벌어질까요? 이런 걱정들 되게 많이 하시죠? 광대 수술 후에 인터넷 보면 분류압이니 뭐니 이런 참뜩 공포스러운 얘기들이 많아서 또 저작근이, 이것도 인터넷 보신 거죠. 저작근이 광대뼈를 끌어내린다. 뭐 이런 얘기 들어서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좀 됐지만 완벽하게 붙지 않은 상태여서 그런지 걱정이 되네요. 사실 완벽이라는 건 없고요. 일단 CT를 그래도 보내주셔서 보여드리면요. 지금 이 부위는 체부의 상부예요. 오른쪽이죠. 근데 이 부위 보면 다 붙었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지금 붙어있고요. 조금 아쉬운 게 이 가운데 비어있는 데인데 여기도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위아래가 붙어있는데 뭐 여기가 떨어지거나 움직이거나 하진 않아요. 여기는 완전히 단단히 붙어있기 때문에 사실 위쪽이 중요한데 위쪽이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있으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또 하나는 반대쪽인데 이게 왼쪽인데요. 아래쪽은 어느 정도 붙어있고 이 쪽이 조금 불안전하긴 하지만 지금 뭐 수술한 지 뭐 한두 달 된 게 아니라 뭐 한 4, 5개월 지난 상태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정도예요. 이게 수술 직후가 아니라 뭐 한 2, 3개월 지난 상태에서 이런 상태라면 큰 변화 없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저작근이 뭐 이를 갈거나 많이 씹어도 뭐 걱정하실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건 항상 수술 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술 후에 얼마나 됐는지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그게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게 지금 내용이 없어서 제가 명확하게는 답 못 드리지만 최소한 4, 5개월 지났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저는 환자들한테 광대 수술하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신경 쓰지 말고 막 사세요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뚜드려 맞지만 말고라는 전제를 달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뚜드려 맞지만 않으면 사실 광대 수술하고 이 정도 CT 보여주고 한 두어 달 지났다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씹는 거 뭐 어쩐 거 저쩐 거 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상담 오시는 분 중에 그래요. 선생님 뭐 저 씹어 먹어도 돼요. 신경 쓰지 말고 막 드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물어봐요. 선생님 근데요. 제가 오징어 좋아하는데요. 오징어 먹어도 돼요? 그래요. 아예 드세요. 그러면 또 이제 선생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요? 그럼 껌 씹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그럼 이제 문 열고 나가면서 문을 또 다시 열면서 들어와요. 선생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젤리 먹어도 돼요? 이러고 물어봐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래요. 신경 쓰지 말고 막 사세요. 그렇다고 뭐 못을 씹을 거예요. 딱딱한 거 뼈를 씹을 거예요. 그죠? 근데 환자 불안한 마음에 혹시나 이건 괜찮을까? 혹시나 이건 괜찮을까? 이런 식으로 계속 걱정을 하게 돼요. 상식적으로는 껌이나 오징어나 젤리나 진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현실에서 본인이 이 일을 겪게 되고 마음이 불안함으로 치우쳐버리면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너무 예민하게 인터넷 보면서 공포감을 키우지 마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